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07편 허울 좋은 군자지구 흔들리는 왕권 극본 이상략 연출 임종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연갑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라 제33대 임금이었던 성도광식이 신라 역사에 대한 탐색을 마쳤습니다만 한 가지 더 거론하고 넘어가야 할 흥미로운 기사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수로부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설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설화의 주인공 수로부인은 순정공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정공이 누구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순정공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인물은 김순정을 읽혔는데 그는 나중에 재상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즉 상재상을 지내는 인물로서 그가 죽었을 때 일본왕이 매우 슬퍼했다는 기록이 속 일본기에 올라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김순정이 상재상을 하기 이전에 강릉태수로 임명되어 발령받아 가는 길에 일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둘러보니 옆에는 돌로 된 산이 병풍처럼 바다를 둘러 펼쳐져 있었는데 그 높이가 천야마냐 하였으며 그 바위산 꼭대기에 진달래꽃이 만발해 있었다 바위산에 빈 저 진달래 좀 봐 참 아름답기도 하지 이보기들 누가 나를 위해 저 꽃을 꺾어다 줄 사람이 없을까? 시중꾼들은 한결같이 그곳에 갈 수 없다며 회피하였다 그때 웬 노인이 새끼배 남서를 물고 지나가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리 소란을 떠시오 노인장이 참견할 일이 아니니 가던 길이나 지나가시오 내 얼핏 들으니 부인께서 저 바위산 꼭대기에 핀 진달래꽃을 꺾어다 줄 사람을 찾지 않았소? 그렇습니다 하지만 워낙 절벽이 높고 험해서 내가 꺾어다 드리겠소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암소를 물고 가던 그 노인은 바위산으로 올라가 그 꽃을 꺾어다 수로 부인에게 주고서 노래까지 지어 바쳤다 이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지어 바쳤다고 하는 그 노래가 바로 헌화가라는 향가입니다 우리말로 옮겨서 소개하면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붉은 바위가에서 손에 잡은 어미 소를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이 노인에 관한 이야기는 그 늙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수로 부인 설화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이 틀길을 걸어가니 바닷가에 정자가 있었다 거기서 다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아니 저기 저 바다에 솟아나는 저게 무엇이냐 말으로만 듣던 용이 아니더냐 그런데 용은 순식간에 수로 부인을 낙다챘다 안 돼! 안 돼! 부인! 부인! 바다의 용은 부인을 데리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김순정은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또 한 노인이 나타났다 옛사람의 말에 여러 입이 떠들어대면 새라도 녹인다고 했지 끝까지 바다 속의 미물이 어찌 사람들의 입을 겁내지 않겠소 이 경내에 사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막대기로 언덕을 두드리면 바다 속으로 잡혀간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이예요 그럼 순정공은 노인이 이루는 대로 했더니 용이 수로 부인을 모시고 바다로부터 나와서 순정공에게 데려다 주었다 부인!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오 그런데 바다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았소? 칠보로 꾸민 궁전에다 먹는 음식들이 달고 연하고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부인이 입은 옷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풍겼는데 이 세상에서는 맡아볼 수 없는 향내음이었다 수로 부인은 자세기 절세미인이었으므로 깊은 산이나 큰 물을 지날 때마다 여러 번 귀신이나 영물에게 붙들려갔다 삼국유사에서는 김순정이 바다 속으로 잡혀들어간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을 동원해서 부른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바다의 자를 써서 해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거부가 거부가 수로 부인 내놓아라 남의 아내 훔쳐간 죄 얼마나 크랴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 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겠다 이상이 수로 부인 설화의 내용입니다 역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국문학자들까지도 이 설화의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헌화가를 탄생시킨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이 돌로 된 높은 산이 병풍처럼 들러있는 곳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울진 주민들과 삼척 주민들은 서로 자기 고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경북대 주부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울진 사람들은 울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로 삼척 사람은 삼척 쪽이다 생각하는데 아마 여기에 뭔가 변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관하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 불만 이런 것이 거의 표출이고 노인이 나타나서 이제 꽃도 따주고 구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굉장히 지혜롭고 뭔가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를 좀 순전공 또 중앙정부로 대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김순정 일행의 행로를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은 중앙세력을 상징하는 김순정에게 지방세력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이고 노인이 꽃을 꺾어다 준다는 것은 중앙과 지방이 잘 타협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을 상징한다 대체로 이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경주대 전덕재 교수는 물을 다스리는 용왕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기후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수로부인과 나이 많은 노웅은 제사를 책임지는 무당과 같은 존재다 이런 분석이죠 성도왕대 전반기에 기근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랬을 때 가뭄이 특히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가뭄을 관장하는 사람은 하늘에 천신도 있지만 수신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신을 대표하는 게 바로 용왕이고 그래서 동해안 지방에 가뭄이 심하게 되자 하소주 도둑으로 하여금 기후제를 일종에 진행했는데 바로 이 수로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후제를 담당하는 일종의 국가에서 공인받은 무당 이런 정도 제의를 책임지는 제사장 저의 성격이 강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수로부인 설화의 끝부분에 소개한 거북이를 등장시킨 노래 해가의 경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사를 탐색할 때 삼국유사에 실린 가락국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경상남도 김해지방 세력을 대표하는 아홉 명의 간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임금을 내려달라고 하늘에 요청할 때 부르던 노래가 있었죠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로부인 설화의 해가 역시 거북이에게 수로부인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그 형식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를 등장시키는 이런 종류의 노래가 바다를 끼고 사는 지역에 널리 유포돼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을 영접하는 하나의 의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신을 영접하는 의뢰에서 부르는 노래 노래가 아마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제의, 제의라고 하는 것을 행할 때 신을 부르는 노래, 노래로서 아마 그런 것이 공통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구지가는 4구체인데 이거는 해가는 8구체라서 형식은 좀 다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두 개가 서로 통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구지가와 같은 것이 현재는 김해 지역에서만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걸로 볼 때는 상당히 널리 유포되어 있는 이쪽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지역의 바다와 관련해서 유포되어 있는 것이 하나는 수로왕의 구지가로서 표현이 됐던 거고 다른 하나는 아마 이쪽 지역에도 그런 노래들이 바다를 통한 문화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내륙과 바다 보다도 훨씬 더 오래 전부 있었으니까 저는 이런 형태의 노래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를 매결해 많이 있어가지고 한 국문학자의 경우 허나가라는 향가를 해석할 때 이러저러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라 미색이 빼어난 수로부인과 그 지역의 한 노인 사이에 있었던 로맨스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라의 제34대 임금 효성왕 치세의 신라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왕은 전왕인 성덕왕의 친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별되는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인이 성덕대왕의 뒤를 이어 이 나라 군주의 자리에 올랐으니 백성들에게도 깊은 소식을 전해야겠소 옥에 갇힌 죄수들을 조사하여 중죄를 지은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시오 이래 대왕나마 과인과 더불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중책을 맡기기로 하였는데 이찬 정종을 상대 등에 임명할 것이며 아찬 의충은 중시를 맡아 과인을 보필하게 할 것이니 경들도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라겠소 예 대왕나마 대왕나마 한 가지 시정해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시정해야 할 것이 있다 했소 그것이 무엇이오 우리 신라 조정의 관직 중에는 사정승과 좌우의방부승이 있는데 이 관직의 명칭에서 마지막 글자 승은 다른 글자로 바꿔야 할 것이옵니다 승자를 떼어낸다 하면 어떤 글자로 바꾸었으면 좋겠소 도울좌자로 바꾸면 될 듯하옵니다 알겠소 그리하도록 하시오 우선 효성왕이 즉위하자마자 새로운 인물을 상대 등과 중시로 임명했는데 이들 관직이 어떤 관직인지 경북대 이문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상대 등은 신라의 전통적인 수상격의 최고 관직이었고 귀족회의의 의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귀족 세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면 자연이 견제 대상이 되고 중시라고 하는 것은 집사부의 장관으로서 대체로 행정적인 최고 관직이었습니다만 왕권이 강화되면서 국왕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왕권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런 관직입니다 따라서 상대 등과 중시의 임명은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고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 등은 오늘 날의 국무총리 격이며 중시는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교할 만합니다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으니 이들 자리에 새 인물을 기용한 것은 자연스럽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소개했던 내용 중에서 사정승과 좌우의방부승의 승자를 돌좌자로 바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좌우의방부좌라는 관직명칭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승은 한자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효성왕의 이름이 승경입니다 이을승자 그래서 신라시대에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적어도 무열왕 이후가 되면 왕의 이름 즉 휘에 들어있는 글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관례가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승을 피해서 동일좌자를 써서 사정부좌 또 좌우의방부좌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전전임금이었던 효성왕의 즉위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황제의 이름에 쓰인 글자를 피한다 해서 이를 피휘라고 하였는데 우리 역사에서 피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바로 효성왕 때 좌우의방부의 이자가 임금의 이름을 범했으므로 의자로 바꿨다는 기록이 최초입니다 이 좌우의방부의 의미를 승이라 해서 좌우의방부 승이라 읽었고 관리들에 대한 감찰기구인 사정부 역시 그 최고 책임자를 말할 때 도을승자를 끝에 붙여서 사정부승 혹은 사정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을승자의 경사경자를 본명으로 가진 효성왕의 즉위하고 보니 사람들이 좌우의방부승, 사정부승이라고 임금의 이름자와 비슷한 승자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글자를 빼고 도울좌자를 써서 좌우의방부좌, 사정부좌로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국대 윤선태 교수는 신라가 이 시기에 중국식의 피위제도를 도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신라에서는 금소문 자료들을 보면 신라왕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왕의 이름이 융기인데요 그 융기라는 말을 직접 성도왕 6년에 만들어진 항복사 사리함 명예에 보면 융기대왕이라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을 피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신라하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경문왕의 이름이 응입니다 그래서 응왕이라든지 응대왕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금소문 자료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피위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본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구절은 고려시대 즉 삼국사기를 찬 한 사람들이 스스로 분석할 때 이것이 피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중국의 선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왕의 이름과 왕의 조상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만일 과거 시험에 응시하면서 왕이나 그 조상의 이름자를 넣어서 문장을 짓는 경우 불합격이 문제가 아니라 역적 취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왕의 이름 석자를 아예 통째로 새겨놓은 금성문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중국식 피위제도를 적용했다고 할 수는 없다 윤선태 교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사정부의 책임자를 승해서 좌로 바꾼 것은 조직이나 기구를 개편하는 등 어떤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명칭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삼국사기에서는 왜 임금의 이름을 피해서 좌우 이방부를 좌우 의방부로 고쳤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관직의 명칭이 달라진 것을 보고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섣불리 중국식의 피위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효성왕이 즉위하던 해인 서기 737년 일본의 사절단이 신라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합니다 그 일본 사신이 자기 나라 왕에게 고해받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왕 폐하 신라에 갔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사옵니다 뭐라? 무슨 일을 당했다는 말이드냐? 신라국이 상례를 잃고 사신으로 간 소인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사옵니다 신라가 상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체 어찌했다는 말이냐? 어찌했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속 일본기에는 그저 신라국이 상례를 어겼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사신의 보고를 받은 일본 조정이 한바탕 시끄럽습니다 속 일본기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신라국이 상례를 잃고 일본 사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자 5위 이상과 6위 이하의 벼슬아치 45인을 궁궐로 불러서 의견을 개진하게 하였다 글쎄요 거기서 무슨 의견들이 오갔는지는 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일본 측의 불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에는 이러하지 않았는데 요즘 와서 달라졌다 이런 뜻이겠죠 먼저 신라가 일본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애교적인 상례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윤선태 교수는 그 내력을 설명하자면 나당 전쟁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나당 전쟁은 사실 신라는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당나라와 전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당나라 편을 들면 당나라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당 전쟁을 수행하면서 자기 뒤에 있는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는 일본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신라는 일본에 대해서 극진한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외교관계가 신라가 하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띠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에게 아주 좋은 유리한 국면이 오게 된 거죠 당나라 북쪽 지역에 돌거리 제차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키고 해서 발해가 등장하죠 이제 당나라가 북방 유목민족 때문에 신라와의 전쟁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되자 이때부터 신라는 적극적으로 신당 외교를 펼치게 되고 당나라와 발해의 전쟁에 신라가 당나라 편을 들고 나섬으로써 신라와 당나라는 화친관계를 회복합니다 당나라와 관계가 좋아졌으니 바다 건너 일본은 신라의 애교 전략상 별 가치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옛날처럼 저자세로 극진하게 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나당 전쟁기에 신라가 일본의 저자세 애교를 할 때 일본을 중심국으로 떠받들고 신라 스스로 속국을 자처한 적이 있었을까요? 사실 신라의 경우에는 문무왕대의 나당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부터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교섭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은 신라와 일본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대등 외교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쪽에서 그와 같은 것을 사신으로 파견된 그러니까 속국의 예라고 할까요? 번국의 예를 신라 사신에게 요구하니까 교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신라 사신이 일본의 요구에 응한 바는 있었을 겁니다 사신 교류가 빈번하다 보니 그 중 어떤 사신들은 일본의 요구에 응해서 속국의 이에 비슷한 저자세를 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례를 어긴 신라에 대해서 일본에서 어떤 대처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을까요? 신라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예전엔 신라에서 사신이 오거나 우리 일본 사신이 신라에 가거나 신라는 한결같이 번국의 예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딴 판으로 변했어요 이태전에 온 신라 사신 김상정은 무례하게도 자신이 왕성국에서 왔노라고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가 쫓아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판성하기는커녕 이번에 우리 사신이 신라에 갔을 때 또다시 무례를 범하다니요 우리 일본에 파견된 신라 사신의 지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에는 신라 조정에서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더니 이제는 저 아래 11등급의 남하를 보내다니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당나라하고 화친을 회복했으니 이제 우리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장차 어찌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해보세요 당장 신라의 사신을 다시 보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항의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 기회에 군대를 보내서 아예 신라를 쳐부서야 합니다 실제로 속 일본기에는 군대를 보내서 정벌하자는 주장도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물론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전쟁을 그리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이번에는 당나라 관련 내용입니다 구당서 동의열전 신라편의 관련 기록이 거의 그대로 삼국사기 신라본계에 실려 있습니다 효성왕 2년 봄 2월 당나라 현종은 신라의 성동왕이 별사였다는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슬퍼하다가 좌찬선 대부 형도를 홍료 소경의 자격으로 신라에 파견하여 조문하게 하고 태자 태보의 관작을 추중하였으며 또한 세왕을 계부의 동삼사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여기까지는 왕이 바뀔 때마다 당나라가 늘 해오던 애교 의뢰였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사신을 보내는 당나라 황제의 태도가 전과는 다릅니다 소인 사절단을 이끌고 신라의 사신으로 가기에 황제 폐하께 인사 올리러 왔사옵니다 오 그래 원로에 고생이 많겠구나 헌데 짐이 어째서 그대를 신라 사신으로 파견하려 하는지 알겠는가 소인 우둔한 탓으로 잘 모르겠사옵니다 신라는 자고로 군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라 그 나라 사람들은 책과 글에 상당히 조회가 깊어서 그 수준이 우리 당과 비슷하다 할 것이다 그대는 학술강론의 능한 선비임으로 이번에 사신을 선발하여 보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짐의 신이 별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니 마땅히 경소의 뜻을 강의하여 대국의 유교가 성한 것을 알게 하라 명심하겠사옵니다 황제 폐하 그리고 짐이 그대를 그냥 불릴 수 없으니 태자이야 모든 관원들은 신라 사신을 송별하는 시 한 편씩을 짓도록 하라 짐도 역시 그 송별 지집의 시를 서문을 써줄 것이니라 황공하옵니다 황제 폐하 평소에 중국을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화주의를 내세워서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문명이 뒤떨어진 오랑캐로 취급해온 당나라가 갑자기 신라를 일컬어 군자 지국이라고 칭송하고 따라서 학식이 높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낸다는 것은 가히 파격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 무렵쯤 되면 신라의 유학 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신라 신문왕대에 이미 국학이 설치가 되어서 본격적인 유교 교육이 시작이 되었고 또 숙위 내지 숙위 학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당나라 유학생들이 증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신라의 유학 수준 혹은 정치 지도 이념으로서 유교적 정치 이념이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덕왕대가 되면 당에 대한 적극적인 친단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문기 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유학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당나라 황제가 신라를 군자의 나라라고 극찬한 이유의 전부일까요? 윤선태 교수는 발해가 산동반도의 등주를 공격했을 때 신라에 대규모의 사절단을 보내서 군사 지원을 요청했던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당나라가 신라에 사절단을 보내서 그때 600명인가 갑니다 가서 당나라가 신라를 구슬리죠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신라가 이 기회에 당나라의 손을 잡고 나당전쟁의 분위기를 역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친당전책을 펴면서 발해를 공격해서 이제 발해가 신라와 격돌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신라를 계속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만 동북아시아의 전쟁이 사라지고 그쪽이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신라가 너무나도 외교적으로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당나라 황제가 신라를 극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당현종이 신라를 극찬한 것은 신라가 당나라의 외교 전략상 절실하게 필요한 국가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당현종은 현도를 사신으로 보낼 때 특별한 사람 한 명을 딸려보냅니다 구당서의 관련 기사는 이렇습니다 황제는 또한 신라의 백성들이 바둑을 잘 둔다고 하여 솔부 병조참군 양계영에게 조칙을 내려 부관으로 동행케 하였는데 신라의 바둑고수들 모두 그를 따를 수 없었다 당나라의 정치 제도는 원래 율령에 의해서 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령에 규정되지 않은 황제 측근의 관직 관부를 만드는데 그것을 영외관이라고 합니다 영외관의 대표적인 기구가 한림원인데요 그 한림원에는 문장이 뛰어난 사람 글씨를 잘 쓰는 사람 등과 더불어서 바둑을 잘 두는 사람도 한림학사로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의 인식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 높은 선비가 갖추어야 할 하나의 교양증으로 봤던 증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식이 뛰어난 선비를 사절단의 단장으로 보내면서 신라를 군자지국으로 띄워주고 게다가 바둑고수까지 딸려보냈으니 당 현정으로서는 신라의 최대의 예우를 해준 셈입니다 다음으로 신라사 연구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효성왕의 부인 즉 왕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사서인 신당서 신라전을 보면 앞에서 소개한 대로 당나라 현종이 현도를 사신으로 보내서 신라의 효성왕에게 관작을 주어 책봉했다는 기사 바로 다음에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당 현종은 신라왕 승경의 아내 박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바로 이 기사가 논란거리입니다 우선 왕뿐만 아니라 왕비까지 당나라의 책봉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굉장히 긴밀해지죠 그래서 책봉을 받는 형태의 외교관계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왕비에 대한 책봉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쪽에서 왕비의 책봉을 당나라에 요청하면 당나라에서 그것을 책봉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삼국사기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신당서와 당해우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신당서에는 연대가 없지만 당해우에는 연대가 있습니다 당해우에는 이것이 효성왕 4년조에 해당되는 740년의 기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박씨를 왕비로 임명했다 봉작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보이는데요 이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효성왕이 왕이 오르기 전에 그의 아내로 있던 여성이 과연 박씨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한때 박씨는 왕비족으로서 새를 떨치고 있었으나 그것은 옛날 얘기고 이 시기에는 신라 왕실의 혼인은 김씨족단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박씨가 왕비로 등장하고 있으니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효성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왕은 이찬순원의 딸 해명을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왕이 즉위할 때 박씨 왕비가 이미 있었고 즉위 3년째에 김순원의 딸을 다시 왕비로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효성왕은 김순원의 딸을 왕비로 삼기에 앞서서 박씨 집안의 여성과 결혼을 했을까요? 박씨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골품제의 신분에서는 틀림없이 진골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미 중국이 중대기를 거치면서 크게 세력이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에 와서 돌년 왕비를 배출하는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씨를 사실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와 박씨는 아마 중국과의 교섭 과정에서 이 동성혼 김씨 종래혼임을 피하기 위해서 박씨를 진짓 칭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 중의 하나로 점쳐지는 경우는 실제로 효성왕의 왕비는 처음부터 박씨가 아닌 김씨였는데 당나라에 책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박씨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신라 사신이 당나라에 가서 대왕마마에 이어서 왕비마마도 당나라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아오자 이런 말씀입니까? 아예 그렇습니다 왕비마마도 책봉을 받는다면 우리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니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오? 당나란 유교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나라입니다 에이 그거야 우리 신라도 유학을 받아들여서 국학에서 강론도 하고 또 우리 조정에서도 그 경전을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당나라처럼 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임금이 같은 김씨 집안에서 왕비를 맞이한다는 것을 당나라가 안다면 우린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더군다나 당나라 황제가 우리 신라를 군자지국이라 칭송했는데 임금과 왕비가 같은 김씨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는 이 안이 될 일이지요 그럼 당나라 황제에게 왕비마마의 성이 김씨가 아니라고 고하면 되지 않겠소? 아니 왕비마마가 김씨라는 것을 감춘다? 뭐라고 말입니까? 뭐 박씨라고 해도 좋고 신라에는 이후에도 왕비에 대한 봉작을 요청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분명히 김씨인데도 불구하고 숙씨라든지 이상한 박씨라든지 다른 성씨를 요청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라가 이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군자의 나라라고 인정받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동성끼리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중국 측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성씨를 바꾸어서 올린 거죠 그래서 박씨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씨 왕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는데 두 왕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비는 하나이고 그것은 김씨였는데 중국 측에 올릴 때 바로 박씨를 올린 겁니다 윤선태 교수의 견해를 따르자면 김부식 등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이런 논란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당서 동의전을 보면 효성왕 원년에 해당하는 해에 효성왕의 처 박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당나라 사상인 당회여에도 신라왕 김승경의 처 박씨를 신라왕비로 책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가 효성왕 제위 4년째 되던 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의 책부 원구에는 신라 국왕 김승경의 처 김씨를 책봉하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애당초부터 김순원의 딸이 왕비였던 것 같은데 박씨가 등장하는 바람에 그러면 효성왕의 비는 애당초 박씨였다고 기록하고 당회여의 기록을 반영해서 제위 3년 3월에 김순원의 딸과 다시 결혼하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윤선태 교수의 견해가 애당초 박씨 왕비는 없었고 왕비는 김순원의 딸 한 사람이었는데 중국의 동성간의 종래혼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 혼선이 있었다 이런 주장인데 반해서 이문기 교수는 효성왕이 박씨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기록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덕왕의 후반기가 되면 진골 김씨들이 상당히 왕권의 견제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덕왕은 예컨대 김유신의 손자를 특별히 기용을 한다든지 이런 등과 같이 조금 소외된 세력을 기용하고 있는 현상이 간파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외되어 있던 진골 박씨를 태자의 비로 이렇게 끌어들임으로 해서 오히려 왕족 김씨들의 세력 전행을 견제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효성왕의 아버지였던 성덕왕이 왕족인 김씨 세력이 심하게 왕권을 견제하자 새로운 세력을 영입하기 위해서 옛 왕비족이었던 박씨를 며느리로 맞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효성왕의 왕비가 김씨였느냐 박씨였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이유는 흔히 신라 중대기로 불리는 이 시기에 왕비족 즉 애척 세력과의 갈등으로 인해 왕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효성왕은 재위 3년째 되던 해의 3월에 이찬 김순원의 딸을 왕비로 맞아드립니다 효성왕이 다른 사람이 아닌 김순원이라는 사람의 딸을 왕비로 맞아드린 배경이 무엇일까요 더구나 김순원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효소왕조의 기록을 상기해볼까요 효소왕 9년 5월에 이찬 경영이 모반을 일으켰다가 처형되고 중시 순원이 연자되어 파면되었다 전전왕이었던 효소왕 시기에 모반에 연루돼서 파면됐던 인물인데 효성왕대에 이르러서 자기의 딸을 왕비로 등극시키고 있으니 김순원이야말로 대단한 세력가였던 셈입니다 효소왕하고 성도왕은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효소왕이 나이가 어릴 때 즉위하죠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불안한 어떤 전국이었는데요 그것을 기족 세력들이 그의 동생인 성도왕을 택해서 왕위를 교체 시켜가면서 바꾸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왕을 옹립시키는 가정이 국인이 옹립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그 국인은 제가 보는데 바로 김순원 집안입니다 그래서 진골 귀족들이었던 대표자였던 김순원이 성도왕을 새로운 왕의 자리에 올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쫓겨났던 김순원이 성도왕의 즉위와 동시에 새롭게 복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장 강력한 기족 세력으로서 군림하게 된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전전왕인 효소왕 때는 반역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전왕인 성도왕이 즉위하는데 큰 힘을 썼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효성왕대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딸을 왕비로 밀어넣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일 효성왕이 즉위할 때 박씨라는 왕비가 실제로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제위 3년에 김순원이라는 실세 귀족의 딸을 다시 왕비로 맞아들였을 때 기존의 박씨 왕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씨 왕비의 행방에 대한 기록은 없고 효성왕이 즉위하고 3년째 되던 해에 당시 성도왕대 이래의 외척 세력으로 유력자였던 이찬순원의 딸을 다시 왕비로 맞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박씨 왕비의 행방은 기록에 없습니다 사망일 가능성도 있고 폐비당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폐비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을 갖는 연구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순원이 신라의 유력 가문으로서 정치적인 실력자였기 때문에 새로 들인 둘째 왕비의 아버지 김순원이 워낙 실세였기 때문에 아마도 전 왕비인 박씨는 폐위시켜서 궁에서 쫓아냈을 것이다 이문기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찬순원의 경우 전왕인 성덕왕에도 딸을 시집보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딸은 아버지인 성덕왕에게 시집보내고 작은 딸은 그의 아들인 효성왕에게 출가시킨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효성왕은 자기의 이무와 혼인을 한 셈이 됩니다 종래혼이 일반화되었던 신라 왕실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도는 들으시오 과인은 지금 이 자리에서 파진찬 헌영을 태자로 책봉할 것이오 효성왕 3년 3월 왕은 태자 책봉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그건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제위 중에 후사를 대비해서 태자를 책봉하는 것이야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점입니다 효성왕 3년 5월 파진찬 헌영을 봉하여 태자로 삼았다 파진찬 헌영은 효성왕의 친동생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효성왕은 제위 3년째 되던 해 3월에 김순원이라는 실력자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그랬으면 새로 맞아들인 왕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생산해서 후계자로 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자기 동생을 태자로 책봉함으로써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반적으로 신라의 중대왕권을 전제왕권이라고 표현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왕권을 굉장히 강하게 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효성왕과 성덕왕의 등장 과정이고요 둘 다 형제간이었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이 다시 효성왕과 경덕왕의 등장 과정입니다 이 사람도 둘 다 형제간입니다 그런데 효성왕은 나이가 어려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효성왕은 사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된 나이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비가 금방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 다음 해에 자기 동생을 태자로 임명합니다 이것은 결국 신라의 왕권의 어떤 개성 과정들이 진골 귀족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었을 가능성들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효성왕이 자기 동생을 나중에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삼았던 것은 효성왕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고 진골 귀족들과의 권력 싸움에서 효성왕이 밀렸기 때문일 것이다 윤선태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문기 교수의 견해는 다릅니다 들어볼까요 자의에 의해서 왕비를 교체했다고 하면은 새로 교체한 왕비에게서 후계자를 얻기를 바라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희망사항일 텐데 그게 아니고 새로 왕비를 맞고는 2개월 뒤에 동생을 태자로 책봉을 한다 이것은 새로운 왕비가 국왕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책봉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은 친동생을 태자로 책봉한 것은 왕실 외척인 김순원 세력을 견제하면서 좀 더 순조로운 왕의 계승을 희망했던 효성왕의 바람의 결과가 아닐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미 효성왕은 측근들과 이런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효성왕은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세상을 떠는 것을 보면 심신이 모두 허약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왕마마 무슨 일로 신들을 고래에 들어오라 하시옵사옵니까 내 사후에 왕위를 누구한테 승계할 것인지 그걸 의논하기 위해서 불렀소 대왕마마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이번에 왕비마마를 새로 들이셨으니 곧 왕자마마를 생산할 것이고 왕위 계승 문제는 그 연후에 생각하시미 새로 맞이한 왕비가 김순원공의 딸인데 그 사이에서 출산한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면 우리 신라의 왕권은 진골 귀족의 세도가인 김순원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게 아니겠소 하원아 그것이 정도가 아니겠사옵니까 아니요 아니요 왕비와의 사이에 왕자가 생산될지 아닐진 모르겠으나 나는 지금 당장 태자 책봉을 단행할 것이오 대왕마마 태자를 책봉하시다니요 지금 대왕마마께서는 왕자가 한 사람도 없지 않사옵니까 왕자에게만 태자 책봉을 하라는 법은 없소 아니 그러면 누구를 내 친동생 헌영을 일찌감치 태자로 봉해서 내가 죽은 뒤에 왕위를 물려받게 하겠소 아니 대왕마마 그러니까 진골 귀족들이 힘에 밀려서 효성왕이 동생을 후계자로 결정한 게 아니라 반대로 진골 귀족들이 전행을 단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생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효성왕 효성왕 3년 9월 여우가 월성궁에서 울었는데 그 여우를 개가 물어 죽였다 여름 5월 토성이 헌혼대성을 침범하였다 7월에 붉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예교 다리 밑으로 나와 조정의 정치를 비박하면서 효신궁의 문 앞을 지나가다가 호련히 없어져 보이지 않았다 효성왕 만련의 삼국사기 기록을 소개했는데요 등장하는 기사의 내용들이 좀 불길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반란 기사가 뒤따릅니다 파진찬 영종이 모반하다가 복주되었다 이보다 먼저 영종의 딸이 후궁으로 들어와서 왕의 극진한 총애를 받았는데 그 은총이 날로 심해지자 왕비는 이를 질투하여 드디어 자기 친척과 함께 그녀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리하여 영종은 왕비와 그의 친척 무리들에게 원한을 갖게 되어 반역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왕비는 김순원의 딸이었는데 아마 효성왕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종의 딸을 후궁으로 들였는데 효성왕이 그 후궁에게 사랑을 쏟자 왕비가 자신의 종당들과 모의하여 후궁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후궁의 아버지 영종이 이를 알고 무리를 모아서 일어섰다가 참살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여자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왕비 종당의 힘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비 종당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왕비를 둘러싸고 있는 김순원 집안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는 김순원뿐만 아니라 김순원과 친인체로 연결된 진골 귀족들의 어떤 세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 세력이 사실은 효성왕의 왕권을 능가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 효성왕의 동생인 경동왕에게 왕위가 넘어간다는 말은 아직 효성왕이 건재하고 있고 또 금방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위 계승권의 결정에 효성왕의 입긴보다는 다른 주변 즉 왕비 종당이라고 하는 김순원 집안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왕에 대한 반역 사건이 아니라 김순원이 딸이기도 한 왕비와 그 일당에 저항하기 위해서 후궁의 아버지 영종이 거사를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참살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이병룡 김석환 백승철 장민혁 남도형 전승화 조규준 김태영 김목용 양유진 낭독강유경 음악 박복규 효과 신연파 김기평 기술 이현주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207편 허울 좋은 군자지구 흔들리는 왕권 이상락극본 김연갑진행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김태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